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 굴러가나? 굴러갈 생각은 안하나? 굴러갔다 이렇게 굴려 한 다음에 얘도 한번 밀어서 이거 좀 어렵다 어려웠다 이거는 뭐 저거 아닌가? 이거는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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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 오 오 응? 이 친구를 넣어선 안됐다 이 친구를 넣어선 안됐는데 여기도 되네 껴서 여기다 넣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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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... 어... 아아... 피해야되니냐 피해야되니냐 얘가 그나마 나왔나봐 다시 얘가 그나마 나왔나봐 뺄 곳이 이거밖에 없긴 해 이거밖에 없긴 해 어 이렇게 놓고 이렇게 뺄 수 있어 그런 다음에 얘를 꽂아서 한 칸만 얘를 꽂아서 한 번 굴려줘 됐죠 그런 다음에 아이고 이씨 또 굴려줘 일단 얘를 먼저 구워 그쵸? 아잇 그 다음에 얘를 앞으로 한 칸 구하게 하나? 일단 다시 받아줘봐 그쵸? 맞고 꽂아서 갈 수 있으면 더 좋은데 이게 안되잖아 그러면 너가 다시 일로 와야겠다 일로와서 일로와서 됐다 됐다 이건 쉽네 이건 이렇게 놓으면 해결 그쵸 내가 왔을 때는 이렇게 빼야될 듯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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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뭐 안 어렵네 어디 어디까지 있는겨 어디까지 있는겨 빼고 어? 다 좋다 이거야 근데 이거 어떻게 하지? 아 아 아 아 그럼 못 올라가잖아 아 아 아 아 아 가 아니었다 음 음 꽂아서 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딱 한 군데 밖에 없기는 하다 너무 리스크 큰 거 아닌가 이거 아 아 아 알았다 위에서 저거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됐죠 이렇게 출구로 나가면 그냥 알아서 떨어지는건가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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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되나보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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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쉽죠잉? 뿌 뿌 뿌 뿌 뿌 뿌 뿌 뿌 뿌 됐다 이렇게 이거, 이거 좀 애매한데? 이게 뭘까? 뭐,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걸까? 아, 이렇게 하얀 색깔 다시 해야겠다 하나는 아래로 옮겨 볼까? 예? 어어 이 소시지는 안 빠트려도 되겠는데, 이러면? 소시지 두 개 다 안 올려도 될 것 같기도 하다 오히려 이렇게인가? 오히려 이게 맞을 수도 있겠어 이렇게 올라오면, 내가 뭘까요? 어, 되나? 되기는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일단 이게 맞기는 한데 내가 돌아가야 돼 내가 돌아갈 방법을 좀 모색해 봅시다 어떻게 가야 될까? 생각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까지 오는 거는 일단 괜찮아 이렇게 오는 건 나쁘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오 조금 아쉽네 뭔가 한 칸 모자라 한 칸 모자라가지고 되게 아쉽네 뭐 오는 것까진 됐어 어떻게 다리를 이용해서 건널 것인가 이게 영상 편집하면서 봤는데 할 때랑 볼 때랑 좀 다르더라구요 보는 느낌으로 한번 해볼까 아니 이거를 왜 못해? 왜 못함? 이거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그 이렇게 이렇게 가 어떻게인데 그 이렇게 이렇게 가 뭔데 아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아 이렇게 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끝이 진짜 끝이 어디임 계속 하고 있는데 전혀 모르겠는데 끝이 보이지가 않아 이거는 뭐 대충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이건 알겠어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가는거잖아 이렇게 이렇게 가야 올라가는데 이정도는 가야 올라가는지 아 반대로 가야겠다 반대로가 맞는것 같다 어 방금 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는데 뭐지 이렇게 가서 아 이렇게 가요 가서 여기까지 가 그 다음에 이렇게 와 그 다음에 빠져 는 아니고 내려가서 이제 여기서 반대로 이렇게 가는거죠 출발 출발 보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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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이거죠 이거죠 아휴 반대로 했으면 됐을거가지고 아따 너무 오래 걸렸다 너무 오래 걸렸어 이럴 이렇게 전공이 배가 앞뒤